경북의 정책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의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은 없애고 보이는 것은 깔끔하게 냄새는 없애고 신선한 공기만 남겨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클린 의성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성 군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깨끗한 물과 안전까지 보장받는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모두 아이 키우기 좋은 의성 군민 여성의 자기계발은 물론 어르신의 삶의 질까지 높여드리며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평생 학습 도시 문화와 건강의 혜택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선예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의성의 특급 농산물을 의성진 브랜드로 통합하여 신뢰를 더하고 다양한 축산업도 마늘목장 브랜드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더 넓은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농민의 일자리 등 의성의 농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래 산업과 사람의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고부가 가치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놀라운 투자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관광 레저와 농업을 결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의성군 의성의 모든 국민이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의성 활력 넘치는 백년 미래를 향한 희망의성으로 가는 길 굳이 시작입니다 의성군